안녕하십니까? 베이워즈입니다. 오래간만에 랜덤 깡 가지고 왔어요. 오래간만에 영상도 찍는 것 같거든요. 한 2주만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제 안부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. 안 모르셔도 돼요. 이거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이마트에서 구입했거든요. 사실 제가 이마트 장난감 문구 쪽은 잘 안 가긴 하는데 이마트에도 있나? 해가지고 가봤거든요. 그랬더니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고를 수 있는 가차인데 고를 수가 있었어요. 여러분 동네 이마트는 고를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4개 다 먼잡기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 가격은 웃긴 게 자 이거 이거 먼잡기 허그코트 3 하고 그 먼잡기 나란히 행진 2 그리고 먼잡기 새근새근 지지지 마스코트 이게 3,900원이었고요. 이거 그 이게 먼잡기 끼어봐요 디럭스가 얘가 2,900원이었습니다. 와 대박이죠? 근데 왜냐면 이 먼잡기 끼어봐요는 얘는 얘 우사기 혼자만 우사기 혼자만 크기가 크더라고요. 와 그래가지고 더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그 우사기가 인기가 조금 많은지 많이 빠졌어요. 그래가지고 다 우사기로 골라왔습니다. 우사기 14,600원 탕진 꿀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3,900원 2,900원 2,900원짜리가 더 크다.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아마 그 가차로 뽑았으면 이게 그 뭐지 이게 아마 시크릿 정도 되지 않았을까?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먼잡기 끼어봐요 디럭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두근두근 하지도 않아요. 가차도 아닌 것이야 이건. 왜냐면 보고 샀으니까 어우 근데 딱 짠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. 자 이게 라인업은 짠 라인업은 보시면 아 얘가 시크릿인가? 하상대 아 아 하상대 그 끼워보라고 어 그래 뭐뭔가 쿠리만주 우사기 그리고 하치와레 그리고 치가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우사기 우사기 너무 귀여워 우사기 진짜 귀엽다. 얘는 가위로 잘라야겠다. 자 본격 자기 만족 방송 보고 계십니다. 사실 이거 안 찍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찍고 싶었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종이를 딱 끼워가지고 요렇게 세우는 거예요. 허어 너무 귀엽잖아. 이거 진짜 이거 2900원이면 진짜 살만하지. 이거 진짜 진심 이거 살만합니다. 이렇게 얘가 지금 그 울퉁불퉁해가지고 잘 안 서긴 하지만 쓸 거 어 잘 선다. 잘 서. 이렇게 해가지고 우사기 이렇게 개체도 너무 귀엽게 잘 나오고 좀 맨들맨들한 재질이에요. 아우 꽤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그리고 또 뭐부터 뭐 아무거나 깔까 그 면작기 허그코트 3 3900원 골라서 살 수 있다. 이게 너무 메리트 있고 여러분 동네 이마트 혹시라도 면작기 좋아하시는 분들 치이카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우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빨리 가세요. 왜냐면 다른 거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거 어 그 사실 시사만 남아있는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건 안 샀어요. 그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사만 남아있는 내가 시사를 안 좋아 막 엄청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여가지고 그랬는지 안 샀어요. 이거 가차가 뜯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만 자 이거 뜯고 싶다 베개거지는 무척이나 뜯고 싶다 이거 이거 가차 뜯다가 성질버리는 거 나만 그래요? 나만 그래? 좀 뜯기 쉽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? 응? 우쌰 짜잔 얘 보세요 얘 보세요 얘 보세요 얘 진짜 귀여워 진심 얘 정말 귀엽다 미쳤다 미쳤어 진짜 얘가 뭐였더라? 얘가 허그코트 이거 케이블 끼우는 건데 전 케이블 안 끼울 거예요 아닌가? 이거 케이블 끼우는 거 아닌가? 너무 귀엽다 근데 3900원짜리 치고는 뭐? 나쁘지 않다 조금 때가 탄 느낌이 왜 들지? 이렇게 이게 이게 2900원 3900원 이게 허그코트 이거 여기에 그 선 끼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이 선 이리 와봐 이게 아이폰 선인데 끼워볼게요 아마 이게 아이폰 선에 맞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일본 아이폰은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보이시죠? 귀엽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 그 그 선에 안 끼우고 이렇게 그냥 그 오늘 오랜만에 찍는이라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 그 허그코트 는 라인업이 음 치카 아 아노코 시사 그리고 그리고 개 개 있잖아요 개 그 뭐더라? 얘 뭐라고 하지? 파자마 아 오랜만에 일본어 이름이라고 힘들다 파자마 파티 그 시크리 아 시크리스 아니지 아무튼 그리고 우사기 하치와레 치이카와 이렇게 여섯 종류인데 어 저는 당연히 우사기를 골라왔어요 다른 애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우사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허그코트 해봤고요 자 다음번 지피는 대로 합시다 3900원짜리 아우 그냥 좀 이쁘게 뜯어지면 안되니? 아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? 다른 유튜브 많이 보셨죠? 저 근데 사실 유튜브 안올리면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갈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늘지 않지 않을까 그냥 또 주저리 주저리 말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안올리니까 제가 그래서 느낀건데 안올려야 구독자가 느나? 그 생각이 든거에요 어 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구독자가 느나? 이런 생각 자 이거는 뭐냐면 나란히 행진 당연히 우사기 골라왔고요 여기 여기 맞지? 좀 이렇게 쉽게 열리면 안되냐고 야 이거 야 이거 자 이거 라인업부터 봐야지 자 시사 모뭔가 우사기 하치와레 치이카와 사실 하치와레랑 치이카와 생김새가 이번 거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사랑 모뭔가는 괜찮았는데 근데 우사기는 당연히 귀엽겠지 짜잔 엄청 귀여워요 얘 그리고 그 받침대도 있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게 나왔다 사실 이 허그코트는 색깔이 좀 떼탄 느낌이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얘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 우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진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3900원 퀄리티 짠짠 이렇게 그냥 있어도 앉아있을 수 아 없구나 앉아있을 수 어 앉는데 요게 딱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완벽하다 이건 이건 완벽해 이거 꼭 사시러 가시라 오 이거 개체도 너무 잘 나왔잖아 봐봐 이건 좀 떼탄 느낌이 되니까 뭔가 있어 이게 3900원 요거 3900원 이거 허그코트는 안 사는 거 추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이게 뭐였더라 또 또 기억이 안 나네 어 이게 나란히 행진 시즌2 나란히 행진 시즌2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거 나왔어요 제발 잘 뜯겨라 이건 먼잡기 새근새근 마스코트 제발 먼잡기 새근새근 마스코트 근데 아 이거 잘 뜯는 방법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나 포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고 지내셨나 요 이마트 문구 쪽 문구 장난감 쪽 하시면 지가와도 판매를 한다 어 어 이거 쉽게 눌렀다 아 이거 쭉 눌러야 되는구나 라인업부터 볼게요 세근세근 어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만약에 가차였다 내가 가차였어 그러면 요거 하 갑오씨 나왔으면 나는 진짜 이를 악물었다 이를 악물었어 당연히 우사기가 1등인데 얘는 어 치이카도 너무 귀엽게 나왔다 이거 요게 시크릿이었나 보네 응 얘가 시크릿이었고 하치와레는 하치와레도 귀여워 근데 하치와레는 사실 좀 허름한 그 입을 덮고 있어야 좀 더 예쁘다 하치와레한테 미안하지만 아무튼 자 우사기 꺼내볼게요 우사기 꺼내봅시다 어머머머머머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나오네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투피스로 어 아 아 여기 아이고 여러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어떡하지 안 닦이면 어떡하지 닦아보기긴 할 건데 아 개체 너무 안 좋게 나왔네 이걸 골라올 순 없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거는 하 이렇게 딱 맞게 하긴 하거든요 하 아이씨 이렇게 딱 맞아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긴 하는데 어머 나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이거 이거 잘 닦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4,600원 2만 번 지워보려고 화면 끄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 아 이게 좀 아쉽긴 하고 귀엽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 요거 요거 요거는 가성비도 괜찮고 쓸모가 있고 뭐 포토카드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고 얘도 너무 귀여워요 얘 이렇게 두 개가 마음에 듭니다 얘네들은 너무 얘는 조금 얘랑 얘랑 좀 색깔이 비슷하다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14,600원 그 혹시라도 먼젓기 좋아하시고 우사기 좋아하시고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 선택해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마트로 문구매장 장난감 매장으로 달려가시라 자 그럼 이번 영상 잠깐만 오래간만에 찍어서 그런가 말이 막 헛나오는데 오래간만이 아닐지도 오래간만이라서가 아니었을 수도 원래 조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마음에 드는 우사기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